가겠습니다.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. 뭐야? 뭐야? 잠깐, 잠깐, 잠깐. 잔류 연습생. 잔류 연습생. 남게 될 연습생이에요. 잔류, 잔류. 남게 될 연습생. 1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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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없을 것 같아. 아, 잠깐, 잠깐. 천천히, 천천히. 3번씩, 3번씩. 저는 밸런스인 것 같아요. 요한이가 랩을 어느 정도 하고 무대 퍼포먼스도 좋고. 두 번째. 우와, 나 봤어. 뭐야? 뭐야, 이거 진짜 뭐야? 회사를 봤는데 울림이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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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툴을 맡았었고 둘은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은 준호는 노래가 조금 더 윤석이 보다는 뛰어나고 윤석이는 준호보다 춤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처음에 되게 낯을 많이 가리는 저도 그렇잖아요. 준호도 그렇거든요. 낯을 많이 가리는 건 원래 성격이어서 뭔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울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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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윤성. 윤석아, 축하한다. 윤석아, 축하한다. 윤석이 형은 저랑 같은 파트였다가 제가 서브 3으로 해서 1순위를 했거든요. 윤석이는 아주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세 번째 운숭입니다. 또 울림인 거 아니야? 설마 또 울림? 이 사람의 포지션은 보컬이에요. 보컬. 너무 보컬이 많다.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. 이 세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저번 포지션 평가 때 메인보컬을 했고요. 너 메인보컬이었지. 너도 메인보컬이다. 야, 우리 셋 다 메인보컬 했지. 자꾸 너만 보여 널 찾아줄까 봐 그럼 한번 공개해볼까요? 발표하겠습니다. 어? 회사가 영어예요? 네, 영어다. 다 영어다. 다 영어다. 민희 앨묘해지네요. 그러면 발표하겠습니다. 방출이 안 되고 싶어요. 여기 꼭 있고 싶어요. 승우 형. 축하합니다. 고맙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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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 지금 상황에서는 방출의 생각을 좀 했죠. 세 번째 연습생. 어, 왜? 아, 여기 있다고 봐. 아, 거기 있다고 봐. We are K-POP M-NET.